쩌쩌터 나의 빌리 저희 댓글에 지금 랩, 먹은 치킨으로 랩 잘한다고 아 맞아요 치킨으로 랩 잘한다고 뭐 하나 물어볼게 난 치킨 뭐 하나 물어볼게 저희 치킨으로 셀러볼게 메시칸 랩 먹으러 랩을 해서 저희가 알맞은 스테이션 Z에서 아줌나잇에 아줌나잇에 저랑 치킨으로 물어볼게 뭐 하나 물어볼게 근데 아직까지도 그 박찬 줄 알고 계시나요? 뭐 하나 물어볼게 뭐 하나 물어볼게 뭐라고요? 나의 취미나 2절 렛츠고 뭐 하나 물어볼게 두배꼬도 녹아 둠둠도 다닐 것 같애 1, 2, 3, 4, 4, 3, 4 뭐 하나 물어볼게 뭐 하나 물어볼게 다닐 것 같애 그러니까 뭐 하나 물어볼게 아 귀여워 그래도 여러분 꼭 그냥 한번 보셔야지 아니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의 아일로 끝나고 꼭 봐주세요 아줌나잇에 뭐 하나 물어볼게 근데 진짜 진지해요 좀 잘하다고 생각해서 잘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아시냐고 좋지 근데 그건 아직 자신감이 안 나 그래요 내가 자신감이 안 나 저 끝나버렸잖아요 뭐 하나 물어볼게 제가 얼굴을 팔게 주는 게 진짜 없거든요 다음날 수업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지금 너무 좋아요 디디야 텐션이 아주 좋네요 타임! 하람이 랩 해줄라 5,6,7,8 요! 수아 언니 루나 더운 랩 가자 랩? 5,6,7,8 아니 루나한테 좋았어 5,6,7,8 5,6,7,8 컴퓨터 더워진 오면 왜 이리 잡을 수 없네 울겠다! 울겠다! 지금 알았지 왜 빨리 나 엔드 올리지 마요 내가 너무 미안해 귀여운 것만 보여 드려 저희 루나는 뭔가 부끄러우면 바로 기가 빨리 얘기만 해도 자신감 진짜 뭐 하나 물어볼게 오늘 하나 물어볼게 진짜 경제예요 뭐 하나 물어볼게 물어볼 때 이제 그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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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과장이라마 진짜 그리고 진짜 너무 귀여워 아니 그거 거기 뜨는 거 아니에요? 가장 많이 본 시작으로 이렇게 아니 나는 나중에 그거를 당연하게 부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게 너무 무서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니 우리 이제 뭐 하나 물어볼게 특이한 뭐 하나 물어볼게 우리 이제 뭐할까? 우리 이제 뭐할래요 우리 그러면 캬초사연이라고 해볼까요? 또 해볼까요? 그러면 잠깐 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빌 하나 물어볼게 이게 무슨 포즈할까? 진짜 빌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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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 오케이 이거 하나 있다가 진지한 표정이 키포인 것 같은데 뭐 뭐 이거 아니야? 뭐 아니 진지해 그 밖에서 봤는 줄 알고 그게 진지해 오케이 조금 다시 봤어 뭐로 볼게요 오른손이 위야 왼손이 위야 오른손 왼손이 위 왼손이 위 오케이 5 6 뭐 뭐 뭐 뭐 뭐 오케이 6 7 8 뭐 다시 아니요 심심 깜짝 아 진짜 너무 웃겨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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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제가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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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나 물어볼게 뭐 귀여워 이거 떠나줘야겠다 뭐 하나 물어볼게 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뭐 두개 물어볼게 아 그러게 안녕 안녕 오늘 이렇게 슈미리를 맞아서 딜레몬스대 V LIVE를 진행해 봤는데요 멤버들 어땠어요? 그날 수 없었어요 아 그럼 멤버들 뭐 뭐 하나 물어볼게 지쿠자 칠킷씨 뭐 하나 물어볼게 엄마들 아 저는요 아 진짜 오늘 심히 디레몬스대에서 쟤 뭐 하나 물어볼게 나는 물어볼게 진짜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저는 그거를 진짜 저연히 그냥 그 영상 찬스를 그냥 안 나오게 내가 암호한 라멘을 썼는데 네 이제 해시택으로 이제 치키야 뭐하나 물어볼게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딜레몬스대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수연씨 준비됐나요? 네 하나 물어볼게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뉴딜디였습니다 안녕 하나 물어볼게 하나 물어볼게 하나 물어볼게 하나 물어볼게 하나 물어볼게 점점 하나번ij także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잠리 alive 아 자!